오늘 저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10편 12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봉독합니다 10편 12편 1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여하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하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미로다 여하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함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하의 말씀은 순결함이여 흙도가니에 일곱 번 달려난 은갓도다 여하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라 비열함이 인생 중에 눕힘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뛰어날 뛰는 도다 아멘 서신체로 이사야 53장 6절 말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함께 암성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길로 갔거늘 여하께서는 우리 모두의 제약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 주목을 주시고 함께 외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조기찬 안수집사님 잘하셨습니다 일주일 동안 떨어졌을 텐데 제가 우리 안수집사님들이 우리 교회에 참 수고하시는데 얼굴들을 모르시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숫자가 많이 넘어가면 많아지면서 대표 기도를 하셔도 눈 감을 때 올라갔다가 눈 감을 때 내려오니까 누가 기도를 했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성경 봉독할 때 올라오셔가지고 이 앞부분을 감당해달라고 그러니까 첫 번째 빠따로 우리 조기찬 안수집사님 일주일 동안 떨고 준비하지 않았겠습니까? 일주일 동안 암성했을 텐데도 보고하죠 그게 제 심정입니다 설교 전에 그거 저도 일주일 동안 외워서 오는데 자꾸 눈이 엉뚱한 대로 돌아가고 그래서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설교가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수집사님 나한테 미룬 겁니다 짐을 나누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대표 기도 한 분이 다음 주에 하거든요 우리 송반석 안수집사님이 일주일 동안 이제 비상 걸렸습니다 이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가 된 인생 시리즈 두 번째 말씀입니다 오늘은 말이 말씀이 된 인생이라는 제목 가지고 정해진 시간에 우리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미국 오셔서 사시면서 911에 전화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911에는 심심할 때 전화하는 게 아니죠 또 전화해 놓고 Hello, how are you doing? Wow, look at the beautiful weather 뭐 이렇게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전화에서는 용건만 간단히 중요한 것을 전화를 하고요 911에는 항상 급할 때만 전화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편이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시편은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캐릭터를 성품을 이야기한다든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이야기한다든지 아니면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자기의 어떤 심정을 토로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운을 때우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무슨 일인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시편 12편은 아무런 앞에 토시도 없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나를 도우소서 다른 말로 표현을 하자면 하나님 너무 급합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지금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시인에게 어떤 급한 일이 목격되었길래 911에 전화해서 급하게 도와달라고 하는 것처럼 숨 돌릴 틈도 없이 하나님께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라고 SOS를 치고 있을까요? 그 이유를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있고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이게 뭐 그렇게 급한가 싶을지 몰라도 다윗의 눈에는 그게 어떤 다른 것보다도 급했던 것 같아요 왕이 백성을 다스려야 되는데 그 백성 중에 경건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백성 중에 신실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여러분 경건한 사람이 없어지고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끊어진다고 하는 경건한 사람, 충실한 사람을 그저 착한 사람이 없어요 라고 하는 뜻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경건한 사람과 충실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대명사입니다 요즘 말로 바꾸면 이런 표현이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스도인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지금 911에 전화해가지고 다윗이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속수무책으로 사라지고 있다고 지금 하나님 앞에 SOS, 911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의인들이 사라지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오늘 10편, 12편은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1절에 의인들이 사라지니까 8절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고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고 있습니다 비열함이 거리를 메우고 악인들이 처처해서 날뛰고 있습니다 이게 1절과 8절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 비열함이 이 악인들이 거리에 처처히 날뛰는가 그 이유를 2절에서 7절까지 설명해주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스도인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 어떤 종류의 그리스도인들이 사라지고 있는 것일까 도대체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 앞에 사라지고 있는가 급속도로 사라지고 있는가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사라져가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 천지가 말잔치고 말들로 넘쳐나고 있는데 가만 가까이 가서 들어보면 하나님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이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삼삼오오 모여 있는데 어? 내가 아는 집사님, 권사님 모여 있네? 가봐야지 하고 옆에서 귀를 열어보니까 하나님 얘기를 한마디도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제를 저는 말씀 대 말이라고 크게 잡아봤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말씀하시는 말씀, 기록된 말씀, 기도할 때 울려주시는 말씀 그리고 말은 여러분들이 지난 일주일 동안 계속 하고 왔던 그 말 인간의 역사는 두 가지 역사의 힘겨루기로 점철되어져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할 때가 있었고 사람의 말이 왕성할 때가 있었습니다 희한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말보다 힘을 가졌을 때는 그 땅에 태평성세가 왔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이 짓밟을 때에는 세상에 고통이 왔고 압재가 왔고 어둠이 왔던 겁니다 구약성경에는 모든 비극들이 일어날 때는 공통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사무엘 선지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 말씀 들었고 그 말씀 선포했던 사무엘 선지자가 나타나기 전에 엘리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제사장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의 아들도 홈리와 비나하스가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선지자들이 없었던 때가 아니에요 그런데 왜 사무엘 때는 블레셋과 싸우면 전쟁에서 승리를 했는데 왜 엘리 제사장 때는 법괘까지 빼앗기고 그렇게 비극이 왔는가 성경은 이렇게 엘리 제사장 시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일어나기 전 엘리 제사장이 있던 그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렇게 써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다 보니까 제사장이 타락을 하게 되고 홈리 비나하스 제사장이 타락하게 되고 법괘은 빼앗기게 되고 엘리 제사장의 목은 부러져서 죽게 되는 어둠이 이스라엘에 오더라는 겁니다 언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말에 짓밟히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게 되어질 때 역사는 어둠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선지자가 없었던 게 아니라니까요 문제는 그 선지자들이 제사장이 없었다는 게 아니라니까요 문제는 그 제사장들이 도무지 하나님의 말을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모든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말 누가 힘을 더 가지느냐에 따라서 역사는 바뀌어져 왔습니다 이건 모든 것에서 공통적으로 일어납니다 우리 세미안교의 성도님들 목장으로 갔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목장에 가도 두 목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한 목장이 있고요 사람의 말들이 풍성한 목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한 목장은 그저 은혜가 되어요 그런데 가보면 사람의 말이 많은 곳에는 재미는 있는데 공허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많은 분들이 저에게도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세미안교의 목장에 가니까 기도하는 목장이라서 너무 좋아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웬만하면 말하지 말고 기도하자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되는 목장이 있는가 하면 사람의 말이 중심되는 목장이 있는데 그건 결과를 보면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면 은혜가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찬양이 있어요 하나 됩니다 그런데 사람의 말이 중심이 되면요 재미는 있는데 공허합니다 자꾸 싸워요 자꾸 서운해요 뭐 때문에 가기 싫다고 그럽니다 분열이 일어납니다 어느 목장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그저 시작할 때 하나님 이름에서 기도 한번 하고 마칠 때 주기도 물어로 한번 하나님의 이름 말하는 것 외에 두 시간 내내 전부 누가 어땠때더라 어디에 뭐가 맛있다더라 어디에 새로 식당 생겼는데 가봐야 되겠더라 이번에 누가 이런 말을 했다는데 이해가 안 된다 전부 가십입니다 가십 하나님 이야기를 목장에서도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이제는 여러분 무슨 모임을 가든지 간에 우리 세미학교의 성도님들은 사명 가지고 가야 됩니다 무슨 사명이냐면 갔는데 말이 많은 곳은 하나님의 말씀이 많은 곳으로 바꾸리라 말잔치가 많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의 간증이 많은 곳으로 바꾸리라 그렇게 바꾸는 사명감 가지고 가시고요 그럴 자신 없으면 가지 마세요 여러분 말이 많은 곳에 말씀이 많은 곳으로 바꾸는 것이 우리 성도의 책임입니다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목장뿐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개인에도 말과 말씀이 싸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의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기잖아요 그럼 입에서 자꾸 말이 나옵니다 어떤 말이냐면 안되겠다 미치겠다 죽고 싶다 복잡해 짜증나 왜 이렇게 스트레스 받지 보는 사람마다 다 이렇게 짜증나지 그게 말이 말씀을 이겨버려서 나오는 열매입니다 자꾸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그 말이 말씀을 이겨버리니까 말이 여러분 머리를 복잡하게 지금 스트레스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말은 말이 많으면 안되고 입에서 말씀이 많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다윗은 10편, 19편, 14절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요하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소원이 뭐예요? 하나님 제 마음의 묵상도 제 입의 말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그런 연락되는 말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이 여러분 안에 흘러나올 수 있기를 추구합니다 말 따라 사는 인생이 있고요 말씀 따라 사는 인생이 있습니다 말은 뱉는 즉시 땅으로 떨어져 버리지만 말씀은 뱉는 즉시 하늘로 올라가 쌓이게 되어 있습니다 땅에는 사람들의 말로 풍성하지만 하늘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쌓여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말 따라 살지 말고 말씀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요 저분은 말 따라 사는 분인지 말씀 따라 사는 분인지 딱 보여집니다 문제가 생기고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어떡하지? 어떡하지? 해서 대번에 전화를 걸어가지고 사람들한테 나 이런데 어떻게 해야 되지? 저렇게 어떻게 해야 되지? 사람의 말부터 쫓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말씀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펴니다 그리고 읽습니다 묵상합니다 큐티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전부 말씀을 쫓아가서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주실까? 하나님의 어떤 감동을 주실까? 지금까지 우리가 부지런히 암송했던 구절을 떠올려 보기도 하고 메디테이트 이게 메디슨이잖아요 계속해서 읊조려 보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이 예수 믿어도 문제가 터지면 사람의 말부터 전화해가지고 물어보고 여러분 사람의 말 따라 먼저 가는 거 아닙니다 사람의 조언도 중요하고 사람의 어드바이저도 중요하지만 그것부터 시작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편에 먼저 서 있어야 합니다 오늘 다윗이 볼 때에 의인이 끊어지고 충실한 자들이 없어지고 그리스도인들이 사라지는데 어떤 그리스도인이 사라져서 놀라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담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아지고 있고 길거리에는 그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 이런 현상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2절부터 7절까지는 사람의 말의 특징이 나오고요 하나님 말씀의 특징이 나옵니다 가르쳐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시인은 사람의 말의 특징을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미요 거짓말이죠 아첨하는 입술과 아첨하죠 두 마음으로 말하는 도다 두 마음이죠 3절에는 충복되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또 하나 뭐죠? 자랑하는요 네 가지라는 거예요 세상의 말을 네 가지로 캐테고리로 나누어 보면은 첫째 거짓말 두 번째 아첨 세 번째 두 마음 속에 없는 말 네 번째 자랑 이 네 가지로 나누어진다는 겁니다 대부분 세상의 말들 무조건 다 나쁘다고 제가 폐마시키는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 이런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포장하는 거짓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의 말들에 자기 포장 안 하고 이 마지막 자기 자랑까지 합쳐보겠습니다 어디 이력서를 쓰고 뭘 해도요 자기 PR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알아주기 때문에 자꾸 부풀리고 자기 헛된 자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여러 뻥이 세신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근데 그 중에 요즘 말하는 갑이 있는데 어떤 분이냐면 그분은 저와 얘기를 나누다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캐나다 토론토 얘기를 나누었어요 둘 다 그분도 달라서에 살고 저도 달라서에 살았는데 그 토론토에 가니까 한국 사람이 요즘 그렇게 많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아 토론토요 토론토는 내가 잘 알지요 오전에 친구들이랑 골프 치다가 점심 때 배고프면 비행기 타고 토론토에 가서 짜장면 먹고 왔지요 그러더라고요 이야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어떻게 점심 때 비행기를 타고 짜장면을 먹고 옵니까? 이런 어떤 뻥이 있는 거예요 알면서도 속아줘야죠 감탄사를 해줘야죠 그분이 또 그러더라고요 댁에 한 번 갔는데 물건을 보여주시면서 제가 봐서는 너무 평범한 물건인데 목사님 이거요 루브르 박물관에서 그렇게 달라고 그러는데 내가 안 주고 지금 지키고 있다고 그러면 목사는요 에이 딱 보니까 아닌데 이러면 상처받아요 그러세요? 우와 이렇게 해주고 이제 뻥이구나 하고 나오는 거죠 이렇게 사람은 자기 포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들이 많이 하는 말 중에 아부하는 말 있어요 아부하는 말 가장 아닌데도 막 지켜세우는 제가 이걸 보고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글을 텍스트 문자를 이 직원들이 상사에게 어떻게 아부하는지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장님이 텍스트로 해서는 박 대리 훈련 중인가? 자네 노트북 비밀번호가 뭐지? 그럼 답을 해주면 되는데 네! 부장님 최고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부장이 얘기합니다 알겠네 근데 자네 노트북 비밀번호가 뭐지? 네! 부장님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부장이 장난 그만하고 비밀번호 말이야 비밀번호 네! 그러니까 비밀번호가 부장님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아! 박 대리 자네! 하면서 이렇게 웃는 거예요 얼마나 아부를 했으면 노트북 비밀번호가 부장님 최고겠습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이게 세상에서 살아남는 아부의 말 그런데요 이 아참의 말이 왜 나쁘냐면 세 번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마음으로 얘기한다고 나오죠 세 번째 말이 두 마음입니다 자 보세요 여기 박 대리가 이동식 부장에게 부장님 최고라고 했던 말이 진심이라면 이건 아부가 아니라 칭찬이죠 존경이죠 존경이죠 맞잖아요 내 속에 있는 말을 그대로 했는데 그게 무슨 아부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체에서 속에 있는 말을 밖으로 똑같은 마음으로 해서 목사가 성도님 사랑합니다 성도님 목사님 존경합니다 라고 하면 그건 서로 격려해서 공동체가 윤택해집니다 그래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마음에 있는 말을 그대로 상대편에게 전달해주는 것도 교만해줄까봐 하고 싶은데 억지로 참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해주세요 그런데 이 박 대리와 이부장의 문제는 뭐냐면 이 박 대리의 마음에는 전혀 존경심이 없는데 두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걸 아참이라고 그래요 밖으로는 최고입니다 그러는데 속으로는 아우 정말 토 나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두 마음 자 이게 왜 나쁜 줄 알았어요 사람은요 밖에 있는 말을 해가지고 속에 없는 말을 하고 나면 밖에 있는 안에 있는 한 마음이 있잖아요 이 마음을 삭히지를 못해요 그래서 분명히 누군가에게 이 마음을 쏟아나야 돼요 그러니까 회사에 가서는 부장님 최고 하고 밤에 친구 만나가지고는 또 한 마음을 가지고 자 저 부장 저 진짜 아주 하면서 온갖 과십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참의 말은 죄가 되는 거예요 두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한 마음은 꼭 누군가에게 또 쏟아놓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세상의 말들을 종합해보면 거짓말과 헛된 자기 자랑이 많아요 그리고 아참하는 말들이 많아요 그리고 속에 없는 두 마음을 가지고 앞에서는 이 말 뒤에서는 저 말을 하는 말들이 많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말들을 오늘 시평 기자 2절에서 3절은 다윗이 고백하고 하나님 거리에 나가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입만 열면 거짓말이에요 입만 열면 마음에 없는 말을 해요 입만 열면 아참하고 자기 자랑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버리고 사람의 입에서 전부 이런 것들만 나오는 시대를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 거리에 넘쳐나고 있었던 거죠 자 그렇다면 사람들은 여러분 왜 아참도 하고 아부도 하고 자기 자랑도 하고 속에 없는 말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그렇게 할까요? 자기들은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래요 내가 아부를 하면 아부가 먹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자랑하면 사람들이 나를 더 잘 봐주고 내가 빨리 출세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적당히 거짓말도 해야 되고 아부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속에 없는 말도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러면은 상대방이 나에게 빨리 승진시켜주고 빨리 출세시켜줄 것이고 내 이 번지르르한 말이 나를 출세시켜줄 것이라는 자기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그게 사절입니다 사람들이 왜 없는 거짓말을 하는지 사절은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내 이 말을 하면 내 말로 내가 출세를 만들어낼 수 있다 내 현대 내 마음대로 왜 못해 우리의 혀가 내 혀가 이기리라 이렇게 지금 헛된 자기 확신을 하고 하나님보다 자기 혀를 더 믿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이라는 게 아니라 이게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10편 기자는 그거와 정반대로 세상의 말은 거짓말과 아첨과 두 마음의 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지를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하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요 흑도가니에 일곱 번 달려난 은가또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고 일곱 번 달려난 은가또다 여기 일곱 번 달려난 한 번, 두 번, 세 번 해서 일곱 번 이게 아닙니다 완전 숫자죠 무슨 말입니까? 불순물이 단 하나도 없을 때까지 달려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일곱 번 달려난 은은 불순물이 없으니까 변하지를 않죠 영혼부터 영혼까지 이 말씀은 변함이 없다 이 말입니다 사람의 말하고 비교를 해볼까요? 사람의 말은요 상황에 따라 변하잖아요 아침에 말해놓고 점심 지나고 저녁에 좀 피해가 되면 모르세 이러잖아요 오이씨 사람 내가 언제 그런 얘기를 했는가 아침 말 다르고 저녁 말 다른 게 사람 말입니다 작년에 약속 다르고 올해 약속이 달라요 그리고 이 사람 볼 때는 저 사람 이야기를 하고 이 사람 볼 때는 저 사람 이야기하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입에서 다른 말이 나와요 수십 개국어를 우리는 구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금반지가 있다고 하셨는데 이게 금반지거든요 만약에 금반지가 진짜 달려내가지고 불순물이 하나도 없다면 이 금반지는 방 안에 있어도 순금이고 밖에 있어도 순금이고 빼내어서 저 길거리에 던져버려도 순금이고 이 사람 손가락에서도 순금이고 저 사람 손가락에서도 순금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앞에서 이 말하고 옆에서 이 말하고 이 사람에게 가서는 이 말이 되고 저 사람에게 가서는 저 말이 되고 안방에 있을 때는 은혜의 말이 되고 사람들이 있을 때는 감추는 말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서나 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 세상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다는 거 아닙니다 오늘 그거면 설교 아니에요 그건 밖에 가서 설교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의 입에서 사라졌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사라집니까? 아예 없었지 위기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마땅히 있어야 될 그리스도인들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위세계는 하나님 앞에 지금 911을 누르게 만드는 겁니다 세상을 한번 볼까요? 어차피 하나님 없는 세상? 이제는 말씀을 세상에서 찾을 수 없어요 여러분 학교에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사라졌죠? 학교에서 성경책 쉬는 시간에 읽다가 학교에서 모델께 징계받았죠? 샌디오공가 어디에서?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지금 미국의 호텔들마다 성경책이 있었는데 성경책을 급속도로 다 없애고 요가 명상집으로 바꾸고 있는 거 기도원 협회에서 호텔마다 홀리바이블을 넣습니다 미국에서는 대부분 자살을 호텔에 가서 합니다 거기서 약 먹고 그러니까 이 성경을 넣어놔서 죽기 직전에 성경을 읽고 주님 앞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술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이제 호텔들이 앞장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빼내고 그 자리에 요가 명상집을 갖다 놓고 있습니다 한국이 어떤 줄 아세요? 한국에는 교회들이 성교원을 합니다 그렇죠? 유치원인데 교회에서 운영하는 유치원이죠 교회에서 운영하는 유치원에 부모들이 예수와 민사님도 올 수 있죠 그러나 교회는 교회의 원칙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보니까 한국에 이런 기사가 떴더라고요 교회의 성교원에서 점심시간에 아이들을 앉혀놓고 우리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식사, 기도를 시키는 것은 아동학대죄에 접촉되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성교원에서 기도시키는 것도 종교가 다르기 때문에 아동학대죄에 들어간다는 거죠 이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이걸 가지고 혀를 찰 필요가 없어요 이건요 수천 년 전 소동과 고모라 때도 똑같았어요 세상은 원래 그랬어요 더 나빠진 게 아니에요 원래 그랬어요 하나님이 한 번 치시면 정신 차렸다가 또 돌아가고 또 돌아가고 이게 세상이에요 오늘날 진짜 문제는 세상의 문제가 아니라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들려지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건 정말 큰 문제예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이 사라진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입에서 감사, 찬송, 은혜, 축복, 창세기, 출애국기, 레위기, 민숙이가 사라지고 가방, 옷, 차, 음식, 식당, 출세, 성공으로 다 바뀌어 버렸다는 거예요 누구 입에서? 우리 입에서 우리 입에서 더 심각한 게 뭔 줄 아세요? 강단인 이 설교단에서 성경의 말씀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수많은 설교자들이 성경 한 구절 읽고 구절구절 설명해 주지도 않고 한 구절 읽어놨으니까 40분, 45분 기간을 자기 설을 푸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난 월요일 목회자 모임에서 설교를 목사님이 하셨는데 그 목사님이 신학교 다닐 때 자기 경험을 설교학 시간의 경험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수님이 와서 학생들한테 10페이지짜리 메뉴스크립트를 나누어 주더랍니다 누구 설교인지 안 가르쳐 주었어요 이 설교의 문제점을 다 한번 얘기해 보라고 해서 이분이 메뉴스크립을 10장을 다 읽고 난 뒤에 보니까 첫 번째 시작할 때 성경 구절이 하나 나오는데 그리고는 그 10장에 성경 구절이 단 한 구절도 나오지 않고 읽었던 성경 구절을 설명해 준 것도 없고 그 10장 전체가 부자가 되는 법,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법 그걸로 다 써놨더라는 겁니다 나중에 그 메뉴스크립트를 다 걷고 난 뒤에 설교자 이름을 가르쳐 주는데 얼마 전에 타개한 로버트 슐러 목사입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가 미국의 20, 30년 전체의 목회자들의 입에서 성경 말씀을 가져가버린 거 아십니까? 신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교단을 불문하고요 가장 보수적인 신학교 중에 하나가 사우스 웨스턴, 포트 월스 있는 신학교입니다 장로교, 감리교, 무순교 상관없이 가장 보수적이고 말씀을 지금 말씀대로 믿으려고 하는 데가 사우스 웨스턴입니다 그런데도요 제가 1999년도 MDB에 들어갔을 때에 전체 교수의 3분의 1이 해임을 당했습니다 전체 교수의 3분의 1이 해임을 거의 한 학기 만에 다 당했습니다 왠 줄 아세요? 미국에서 가장 보수적이라고 하는 신학교에서 조차 3분의 1 교수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다고 가르쳤어요 The Bible contains the word of God 그러면은 성경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게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아무리 학적으로 뛰어난 학자들이라도 사우스 웨스턴이 3분의 1이라고 할지라도 해임을 지키고 보수적 믿음을 지켰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국 PCUSA가 동성애 인정하고 그죠? 그게 아닙니다 하나를 열어주면 다 열어줘요 동성애를 인정하다가 이제는 동성결혼을 주례해주고 인정해줬죠 이번에 이번 연도에 뭐가 일어났습니까? 동성결혼한 부부에게 둘 다 목사 한 수를 줬죠 그러니까 이제는 오픈 정도가 아니라 목사 자체에 한 수를 주는 그런 일들이 미국에서 일어났는데 이건 놀라운가요? 저는 알았습니다 왠 줄 아세요? 제가 16년 전 사우스 웨스턴 들어갔을 때 지금 돌아가셨는데 교수님이 걱정 어린 눈으로 수업시간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장르교 신학의 프린스턴입니다 큰일 났다 프린스턴 신학교에 동성애자를 교수로 채용했다 어떡하냐? 그랬습니다 신학교에서 수많은 신학생들이 배우고 로컬 철치 패스터가 될 텐데 신학교에서 조금 문을 열어주니까 10년 지나니까 교단 전체가 문이 열려버리는 겁니다 강단에서 말씀이 사라지면 성도에 살면 말씀이 당연히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문제가 아닙니다 신학교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학교, 오늘 오신 기독교 학교, 우리 주변에 있는 기독교 학교들 사명이 큽니다 조금 열어주면 나중에 10년 후에 다 열려버려요 신학교에서 교회 강단에서 말씀이 사라지고 신학교에서 말씀이 사라지고 설교자들 입에서 말씀이 사라지고 전부 인본주의, 세속주의 이런 말들이 전부 1시간, 2시간 강연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늘 어디에를 가도 말씀이 말을 이기는 곳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급속도로 경건한 자가 사라지고 충실한 자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하는 데는 인기가 없어 가지 않아요 대신 말 잘하는 데는 사람이 미어 터집니다 말만 잘하고 분위기 띄우고 그러면 사람 박수 쳐주고 주인공 됩니다 그래서 말씀 잘하고 싶지 않아요 말 잘하고 싶지 성경, 신약, 구약학, 뉴 테스트먼트, 올 테스트먼트, 허메뉴릭스 그런 수업 안 들어요 필수 과목이니까 할 수 없이 듣지만 스피치 물론 필요하죠 그런 데는 미어 터집니다 사람의 말에 하나님의 말씀이 짓밟히고 있는 시대라는 거죠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 여러분 가보세요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 있는데 가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하면 아이 다 아는 얘기 또 한다고 팰러스 쪽 농담 좀 해보라고 그럽니다 믿는 사람들끼리 모였는데도 그 분위기를 깨는 게 쉽지 않아요 우리가 다 알기 때문에 굳이 그 이야기를 또 하냐고 혼자 은혜 받냐고 혼자 예수 믿냐고 사람들은 말을 좋아하지 말씀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입에서 재밌는 말이 나오면 눈을 크게 떴다가 말씀이 나오면 지루하다는 듯이 눈을 감아버립니다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요즘 여러분 입에는 말이 많이 나옵니까? 말씀이 많이 나옵니까? 여러분은 말 많은 자리에 재미있어서 찾아갑니까? 말씀 많은 자리에 사모함으로 찾아갑니까? 여러분의 관심은 말에 있습니까? 말씀에 있습니까? 구절구절 쪽에서 들려주는 말씀이 재미없고 그냥 시사프로나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주면 좋아하시나요? 성경을 읽기보다 성경에 대해서 써놓은 경건서적은 많이 읽는데 성경 자체는 여러분 펴기만 하면 졸음이 오지는 않나요? 성경은 한 장 넘기기 전에 잠이 오는데 사람들하고 얘기를 누구 한 사람을 놓고 백톡하기 시작하면 밤이 새워도 피곤하지가 않아 여러분의 삶은 말씀이 이기는 삶입니까? 아니면 말이 이기는 삶입니까?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사람들의 말 때문에 상처를 받아요 사람의 말 때문에 상처를 너무 받는다고 그래요 제가 답을 말씀드릴게요 왜 그분은 사람 말 때문에 상처를 받는 줄 아세요? 말 많은 곳에 가니까 그래요 말 많은 사람들하고 어울리니까 그래요 말씀이 풍성한데 가보세요 상처받을 일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말 많은 세상으로 가지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명감 가지고 말이 풍성한 곳에 내가 사명감 가지고 와서 자꾸 은혜의 이야기, 간증 이야기, 주님 이야기에서 말이 말씀의 공동체로 바꾸겠다 이 사명이면 가도 되지만 재밌다고 쫓아가 가지고 말 많은 데 앉아 가지고 상처받습니다 사람의 말은 아파요 다 거짓말, 아첨, 두 마음들이 많아요 근데 또 이렇습니다 왜 그분이 또 말 많은 데 가서 상처받는 줄 아세요? 자기는 꿈에도 모르지만 사실인 게 하나가 있습니다 자기가 먼저 상처 줬어요 누가 상처만 받습니까? 옛날 유명한 속담이 있습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뭐죠? 오는 말이 고파 부부 싸움도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고 그냥 다 그런 겁니다 어떤 부부가 차를 타고 가는데 대판 싸웠대잖아요 신호등에 섰습니다 남자가 분을 참지 못해 가지고 씩씩거리고 있는데 앞으로 개 한 마리가 지나가더라 여보, 당신 친척 안 해? 그랬대요 아, 여자가 얼마나 기분이 나쁘든지 창문을 열고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아주버님, 어디 가세요? 그랬대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죠 왜 사람에게 상처받는다고요? 나는 가서 좋은 말 했냐 이거예요 나는 가서 그분에게 진심으로 대했냐 이 말이에요 이제는 상처받는다고 하지 말고 내 말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사람들 몇 명 모였다고 전화해 가지고 우리 모인데 모여 안 오고 하면 정말? 하고 다른 약속 다 캔슬하고 그냥 거기에 가가지고 서너 시간 앉아서 재밌게 하고 돌아오는데 가슴은 공허하고 한두 마디의 아픈 말들이 남아가지고 그것만 일주일 내내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모임 안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세상 속에 나가서 빛과 소금이 돼야 되니까 나가야죠 그러나 사명감 가지고 목적 가지고 내가 말이 풍성한 자리에 말씀 풍성한 자리로 바꾸리라 그리고 성경에서 우리가 시도 때도 없이 암송하는 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계를 쫓지 않고 죄인의 계를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그런데 안 간다잖아요 어디 간대요? 시내가로 간대잖아요 그곳에 서서 시내가의 샘물을 받아 먹는다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시심나 시내가의 심기운 나무가 되면 열매는 사시사철 푸른 잎사귀와 열매가 맺히잖아요 어느 자리에 서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시고 기록된 말씀을 읽으시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읍조리고 암송하여 읍조리고 여러분 입에서 말씀이 흘러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말이 있는 곳에 가도 말씀으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복사님 세상을 그렇게 살아가지고는 출세 못합니다 적당히 자기 PR도 좀 해야 되고 속에 없는 말을 가지고 칭찬도 해줘야 되고 적당히 거짓말 비스무리한 것도 해줘야 아무리 준비 잘해서 스펙을 잘하고 기도 10시간, 20시간 하루에 하면 뭐 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거 안 알아주는 거 성공하려면 이 네 가지 말 어느 정도 해야 되고요 교회 와서는 경건한 말을 하고 밖에 가서는 이 네 가지 말을 적당히 쓸 줄 알아야 됩니다 목사님 요즘 기독교인들도 바일링을 해야 된다니까요 교회 용어와 세상 용어를 구분해서 쓸 줄 알아야 됩니다 성공하려고 혹시 그렇게 말씀대로 살다가 실패하고 왕따가 되고 정말 사회에서 도태될까 봐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을 위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본문은 5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가련해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사람들로부터 눌림을 당하는 사람에게 오늘 말씀은 이렇게 약속을 해줍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야만 내가 이제 일어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은 일어나신대요 그리고 그를 하나님이 원하는 그가 원하는 또 본인이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시리로다 말씀대로 살아면 누가 망한다 그럽니까? 말씀대로 살아면 누가 출세 못한다 그러면 그럴 수도 있겠죠 말씀대로 살다가 출세 못하면 그것도 멸류관이지 여러분 말씀대로 살면 망할 것 같아서 두려운 분들 이 말씀 붙잡으세요 하나님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보이면 일어나신대요 보좌에 앉으셨다가 그리고 그를 안전한 지대로 데리고 가신대요 어디 그 약속뿐입니까? 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다 따라서 우리가 매번 매번 주일 예배 때마다 복창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 이게 요한계시록 3장 10절의 말씀 아닙니까?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 즉 이제는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말씀대로 살면 망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겁이나 위협이나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요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이 앉았다가 일어서시고요 네가 내 말씀을 지켰은 즉 from now on I will keep you I will protect you 내가 널 지키고 널 보호하고 너와 함께하리라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이제는 우리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날 좀 지켜주세요 날 좀 도와주세요 하지 마세요 이제부터 말씀을 지키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대요 나는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이 날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말이 풍성했던 여러분 입에서 말씀이 바뀌어져서 말이 말씀이 되고 말씀을 기록하면 여러분 다 시편이 되고 찬송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믿음의 성도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더 이상 말이 아니라 말씀이 되고 시가 되고 시편이 되고 찬송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으로 추건합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한번 기도합니다 여러분 말 때문에 지금 상처받으신 분들이 있습니까? 사람이 무서워졌습니까? 이제 그런 모임에 두려워서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어떻습니까? 오늘부터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그런 모든 이유도 제 입에 말씀이 사라지고 저도 말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자리를 즐거워했고 한두 마디 썩다 보니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제 눈을 열면 하나님 말씀을 읽고 읽다가 은혜된 말씀은 암송하고 암송한 말씀은 걸어다니면서 읍조리며 말이 풍성한 곳에 가서 받은 은혜 나누면서 그들이 주님의 이야기가 말이 바뀌어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전도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의 입에 나오는 모든 말들이 이제 찬송이 되고 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이 말씀 가지고 잠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의 입술의 말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 잊어버리고 하나님 다윗이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인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거리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저의 말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으로 하나님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여 주시옵소서 찬양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죽게 홀로 섭니다 죽게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믿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죽게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믿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납니다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릴 거룩게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룩한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룩한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하나님 아버지 제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까지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 원합니다 말로 상처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고 말잔치 자리에 서지도 말고 가지도 말고 앉지도 말게 하시고 오직 요아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제 입술의 말이 말씀으로 바뀌는 날 이 말씀 가지고 말잔치 세상으로 나아가 그들에게 사라졌던 하나님의 은혜 감사, 찬송, 영광 그들의 입술 가운데 회복시키는 사명자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우리의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말을 이기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가정을 다스리고 말씀으로 목장에서 말씀으로 캠퍼스에서 말씀으로 직장에서 하나님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와 병 가운데 나온 성도들 나사렛 예수 보혈의 의미로 하나님 병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어려움 경제의 어려움 자녀의 어려움 후부의 어려움 나사렛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 되게 하신 주의 은혜로 하나님 묶어주시고 교회가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할 때에 오게 있던 베드로의 결박이 풀어진 것처럼 우리 성도의 모든 묶인 결박이 오늘 이 예배로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가마감동 내주교통력 사심이 오직 주의 말씀을 입에 담고 선포하며 노래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다짐하고 은혜 받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추건하옵나이다 아멘